음악 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은 15일부터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축제 기간, 교육부의 지침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에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는 다가오는 축제날에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초를 기점으로 많은 학우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대학 축제 기간 무허가 주류 판매 금지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인문 캠퍼스 총학생회층이 요청하여 받은 공문회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인문 캠퍼스 총학생회는 본 방송국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는 2018년 대동제 주점 운영에 관련하여 주류 판매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단, 주점 운영은 진행합니다. 다만, 주류에 대한 판매 행위는 일절 없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점의 운영이 주류 판매가 아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 및 안주의 판매로만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총학생회는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 대동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학원님들께서도 이 노력을 알아주시고 5월 15일, 16일, 17일,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주류 판매 금지로 주춤할 수 있는 학우들의 축제 참여 의지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주류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해서 지난번과는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될 이번 대동제. 주류 없는 대동제가 학우들에게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주류가 없는 이번 대동제는 전과는 또 다른 느낌의 축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MBS 뉴스 김준영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